으하하하 저를 오랜만에 만나신 소가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살이 좀 더 찌셨구요 조용히 하세요 자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담아놓으면은 소리가 안나오지 않나? 모르겠다 네 같이 나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사람이 많아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소리 안들려면 내가 알아서 멋대로 더빙해야겠다 비온나 싫어요 왜요? 싫어요 못생겼어 비온다 아니 물에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왜 머리가 다 빠졌어 아 이거 일부러 모자 안쓴 이유가 없잖아 어우 비와 여기 비 안올 멀고리 쓰레기장 이거 너무 잘나왔잖아 안 보여 굿소나기 굿소나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못생겼어 일방팀한테 뭘 바래 오 오 오 좀 생겼는데 비가 그쳤어요 오 오 좀 생겼는데 비가 그쳤어요 이거 좀 해봐요 또 죽었네 기사이 아니 왜 이렇게 점수가 안올라요 이걸 먹어야 점수가 오르는데 쫄보해서 못 먹어요 올라간다 아 왜 지금이야 아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난요 그거romeże 나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넘어져요 얘가 넘어지는데 얘는 넘어지 쳐 왜 이렇게 많이 불려고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? 추웠다 잘 깔아보주 추 추 추 추 추 인거 워우 예에 예에에 헬로 소스를 아껴먹는 모습 절약하는 모습 보기 좋구요 초코는 소중하니까요 아 초코였네? 하핳 스트로베리 먹어주세 잉 아 소리 안들리면서 개웃기 오오오오 맛있어가려봐야 돼 소리 안나울 것 같아 물 물 묻었다 네? 목소리가 안나온다고요? 잘 먹는 모습 보기 좋네요 목소리 안나와 제가 저빈 할거에요 못생겼어 왔다 야 치킨 타임 이거 왜 있는거야? 치킨 물 먹으러 아 진짜요? 아 뜨거워 치킨 오 여기로 맛있잖아 맛있다 맛도 다녀오셨어요? 짠 음료수 사올까? 아이고 있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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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가 왔어 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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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하이 오 오 오 오 오 아 아 미쳤나봐 아 어지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미쳤나봐 아 가자 가자 사도쿨 아 힘들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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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어둠상 기분 별로군 오줌 사신다고요? 오줌 사신다고요? 저는 어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강경모씨 아니세요? 강경모씨 아니세요? 저기 저랑 같이 가죠 저기요 왜 달려가요 달리지마 발바닥 아파 블루스카이 졸려요 그래 보여요 한 떨어진거야 그렇대요 꿀잼 이게 뭐더라 카이로 어쩌고 꿀잼 그냥 미끄럼틀 물이 빠져요 물이 빠져요 뭐 하셨는데 하이 왜 저래 사나스야 나 죽어봤는데 마을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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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폭행쇄에요 어? 아 내려온다 아 내려온다 아 정우야 디지몬 진화 같잖아 혹시 악어문이세요? 왜 진화 안 하세요? 잘했어라 옷이 하는거야 내년에 오겠 그렇게 갔다 오겠는데 이 그 다리에 온다 그 다리에 오겠습니까? 지금 이케에 오고 이제 출발 많은 놀아주시고 가끔 막 샀어